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오늘도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오늘은 시장이 좀 반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제의 시가도 모두 회복해줘야 되고요. 그 이상의 상승분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과연 오늘의 상승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두려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철저하게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반등 시의 전략 함께 열어보시죠.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한 번씩 함께 짚어볼까요?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되는 게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고 하긴 나왔다. 사실 어제 NK대 청산이라든가 경기 침체, 중동 리스크 모든 걸 다 판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제 보니까 44년 증시 역사가 있는데 44년 만에 첫 최대치 하락이라고 해요. 저도 지금 이걸 업으로 한 지가 18년째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역사상 처음이었던 거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987년 이후에 첫 최대치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던 건데 다들 놀랐을 거고 아마 어제 저녁에는 제가 다른 몇 군데 가보니까 다 주신 이야기더라고요. 정말 죽겠다라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반등이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어제 NK대 청산에 의한 어떤 기계적 매도가 나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기계적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정말 무작위적으로 매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가 다시 방향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대로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제 장중의 나스닥 선물이 5%가 빠졌어요. 우리가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5%가 아니라 3%밖에 안 빠졌죠. 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 예산 지수가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금낭에 나왔던 원인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가파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NKL의 청산이 가파를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거고 그것 때문에 기계적 매도가 나왔던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 지표. 미국 경제는 제조보다는 서비스업이잖아요. ISM 서비스업 지수는 좋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를 보니까 미국 경제에 그렇게 가파르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어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경제 지표, 고용 지표부터 물가 지표까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 2회 지표 나올 때마다 연준의 대응.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은 연중위원들이 한두 개의 지표로 경제 하락을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3회 법칙 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3회 법칙을 발굴했던 그분도 아직 그 지표가 안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에 나오는 연준의 대응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이 N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이 저는 어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로 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3가지 정도만 보면서 대응한다고 하면 아마도 단기 방향 정도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장 끝나고 4시 무방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현동 마니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대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일 포트에 담았던 종목 리뷰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전일 저희가 가장 먼저 남았던 게 실리콘2입니다. 벌써 11%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화장품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어제 급락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서워하지 말고 사자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비이상적인 어떤 매도에 의해서 빠졌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해 실적주를 사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 하락만큼 회복이 된 건 아닙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기계적 매도에 의해 하락이 나와도 한다면 다시 기계적 매수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하루 만에 반등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며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금 35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위를 기대하고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올 거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을 만족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실리콘2가 화장품주를 다 견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원래 500억까지 기대했던 영업이익이 내려와 있는 거고 내려왔던 거에서 살짝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실제 수출 데이터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화장품은 실적주다. 실적주의 대표 전문, 실리콘 전문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주의 대표주 화장품 섹터는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이 종목도 저희가 포함했습니다. 바로 재룡 전기인데요. 하루 만에 9%가 급등했어요. 사실 오늘 모든 섹터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전력 설비 테마가 강하거든요. 앞으로 꾸준한 상승을 이어줄 수 있을까요? 어제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어제 빠졌던 부분을 다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할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7월 수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소형 변화기 수술 데이터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변화기 쪽은 2분기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7월에 수술 데이터가 잘 나왔잖아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납북했던 부분에 있어서 납북했던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절반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9만 원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드리면서 결국 제가 볼 때는 화장품과 전력 인프라 쪽은 시장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충격받았을 시청자분들께 오늘 방송 통해 두 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남겨드렸는데요. 지금 대응하기 어렵지만 최은덕 매니저와 함께 오늘 어떤 이슈,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할지 하나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첫 번째 전략은 반증 시의 주도주 매수가 핵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주도주가 어떤 섹터를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제 같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 시장 빠질 때 다 같이 빠질 때 내께 빠지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시장 반등이 올라가는데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내께 안 올라가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로 속상한 일인데 대부분 개인 분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 시의 주도주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주도주라는 것은 실적이 잘 나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하반기의 어떤 성장성 모멘텀이 거의 확실한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반기 성장이 이건 제가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확실한 그런 종목을 거의 확실해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뭐 그냥 이건 다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리듬과 스텝 따라갈 수 있는 그 섹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최연덕 매니저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1.5조 원이 매년 들어올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알테오젠 가지고 와 주셨는데 알테오젠 역시 어제 하락하긴 했지만 그동안 계속 상승했어요. 다른 종목 내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자랑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 고점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올라있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건데 그래야 제가 적어놓은 게 1.5조 원이 매년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독점 계약해 둔 거기 때문에 1.5조 원이 제가 볼 때는 최소 금액인 것이고요. 다른 쪽에서 또 기술 유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인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면역산업자 키트로다가 작년에 33조가 나왔거든요. 매출이. 그런데 이번 연도 지금 보시면 2분기만 10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40조 매출이 28년이 됐던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키트로다를 정맥주사인데 이걸 SC로 바꾸는 독점 기술을 제공하는 게 알테오젠이고 40조의 절반만 SC로 전환된다 하더라도요. 그에 대한 5% 계산했을 때 그것만 계산해봤을 때도 1조고 지금 이번 연도가 40조인데요. 28년부터는 45조, 50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키트로다 하나만으로도 1.5조의 로열티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 SCJ형은 독점 계약한 거기 때문에 로열티는 조단인데 제가 아까 거의 확정된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40조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키트로다와 독점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정된 거다. 거의 90% 확정된 이익이다라는 건데 당장 이익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몇 년 뒤에 들어올 거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2, 3년 뒤부터는 거의 확정된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ADC, SC 기술 수출이 임박한 건데 ADC 치료제가 또 지금 막 뜨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ADC 항암제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막 커지고 있는 항암제하고 지금 기술 수출이 임박했기 때문에 상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산도즈하고 원래 1,800 정도의 계약이 있던 건데요. 이걸로 품목을 더 늘려가지고 1조 원대로 추정되는 또 새로운 계약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기업이 알토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에 실패하면 주가가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다 끝내 놓고 수출이 계속 되면서 이미 독점 계약까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수익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런 종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모멘텀들 덕분일까요. 증권사들에서 잇따라서 알테오젠이 20만 원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연덕 매니저는 알테오젠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50만 원까지 충분히 간다 보고 있는 건데 하반기 시장이 또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35만 원을 말씀드리겠고 차트는 보시면 사실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었어도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잘 버텼었는데 어저께 좀 같이 금방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시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선택을 집중하고 있는 건데 그 알테오젠이 그중에 또 그런 종목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6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시총은 무겁지만 상승률은 가볍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제시해 들었으니까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선거 전략 바로 넘어가 보시죠. 실적주 먼저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니저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최근에 실적 발표가 했던 종목들이 눈에 띄게 폭등한 종목이 없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못 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예를 들어서 1천억을 받는데 1천30억 나오면 그냥 좋게 나온 거니까 폭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였던 건데 사실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기대했던 실적보다 거의 70% 좋게 나오다 보니까 폭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증시도 마찬가지고 종목에 있어서 실적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시장이 혼란스러울 텐데 결국 시장의 수급은 실적주로 먼저 갈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좋고요.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주로 좀 옮겨갔을 때 우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또 시장 대비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실적이 기대가 되는 섹터는 꽤 여럿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최은정 매니저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보시죠. 7월 수출 데이터 잘 나왔죠? 삼양식품 공략해 주셨는데요. 매니저님,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삼양식품 호재 많고 실적 잘 나올 거 저 같은 사람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모두가 아는 호재 아닌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워낙에 전력 인프라 실적 좋았다 보니까 다 좋게 예상했던 건데 그거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식품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예상치가 800억 정도 좀 넘게 나오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건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예상보다도 거의 20%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삼양식품은 실적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삼양식품도 조만간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감 보시면 될 것 같고 불닭볶음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불닭볶음면이 좀 땡겼을 그런 하루일 것 같은데 작년에 해외 판매에서만 6,800억 매출이 나왔고요. 사상 처음 연매출 1조 원 원인 게 바로 이 불닭볶음면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품절되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상반기 밀양 2공장 중국 목표로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가동이 돌아가게 되면 중국이 끝나고 나면 매출이 1조 원 영업이 2,000억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삼양식품의 영업이 이게 중공이 다 끝나고 들어갔을 때 약 6,000억에서 7,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가총이 4.2조입니다. 그럼 퍼가 10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식품 같은 경우도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적 나온 것 치고는 퍼가 10이 안 된다. 상당히 저평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특히나 최근에 덴마크에서 리콜이 나왔던 건데 덴마크도 다시 판매가 되기로 했고 이것 때문에 어떤 구글 검색력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실적까지 잘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의 삼양식품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삼양식품 가격 전략 빠르게 함께 세워보도록 하시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잘 버텨지다가 어제 한 번 금당이 나왔던 건데요. 바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적 나오면 제가 볼 땐 다시 한번 정권점까지 가는 게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 목표가 7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들가 50만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까지 함께 공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두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그게 최현덕 매니저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몇 시에 어디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에 어제도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정확히 체크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야 또 손실복구 빨리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오늘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정확하게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오후 4시 최현덕 매니저의 무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